영웅을 산업하십시오 또 만났다 어 안녕하세요 뭐하지 이번에는? 일단 기르가 잡아놓고 각이다 응 근데 원래 본캔 자리하지 않아요? 아 저 원래 다 해요 아 원래 다 하시는구나 예 근데 딜로는 잘 할 기회가 없어서 디바해요 디바 자리아는 그냥 캐릭터와 사기라고 했었는데 팔다리 잘려서 안하여 하하하하 그래도 솔랭에서는 아직까지는 팔은 살아있습니다 팔은 살아있어요 손은 없는거같아요 손은 없어 손은 없어 팔만있어 팔만있어 저는 다리아 진짜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시베트야 필요해요? 시베트야 필요해요? 심혜 잘하시는거 아니야? 나 라인할게요 아 다리아 욕한다고 시즌 막판이다 네 시즌 막판이다 빨리 끝내라고 할 수 있을거같아 빨리 끝내봐요 시즌 기차 시즌 가 There's an interesting 자 저 점크대 너무 많아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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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시즌 드레는 죽었고 과연 허허헛 겐지 만참하셨어요 수원 어 수원 어 루시 Sig 루시 더 걸렸다 아 나 나 아 나이쉬 나이스 다 잡는다 오리지 잘한다 오른쪽 솔져 넘어갑니다 솔져님 안녕하세요 오 예이 솔져 오른쪽 어우 솔져 죽으시고 타이어 있어요 타이어 있어요 있어요 왕 안죽엉 거점 백도 수.. 아 트레이서 잔다 겐지 덕 걸렸다 아 겐지 반사 없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나 잘 수 있어 잘 수 있어요 필점종 힐킨 내꺼야 아 아 오 솔져 된다 이거 솔져 또 오른쪽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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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쥬다 오우 제발 겐지 왼쪽으로 돌았어요 겐지 왼쪽 돌았어요 트레이서 노펄스 겐지 거점 겐지 거점 겐지 거점 겐지 거점 오른쪽 있어요 겐지 잡으러 갑니다 오 예이 지금 1이 누구에요? 임팩트 임팩트님? 네 4,7,8,7점인거거든요 시즌1 최고점수보다 높은거 아니에요? 높긴 한데 그게 지민시즌 점수를 올리기가 쉬워가지고 아 물론 좀 점수 받는 방식이 바뀌긴 했는데 시즌1 점수를 그냥 나누기 50하면 더 시즌1 때 91점이었나? 무너스 그 점수 바래면 그때 중반임이었던 걸 지원 시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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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주이 시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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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있는 쪽에 솔져 와우 솔져 오른쪽 솔져 오른쪽 작은 힐키드인데 75 힐키드인데 거점 오른쪽에 와 저팀 다 힐 진짜 다 힐인데 뭐야 나 어떻게 따는 것 같았는지 아 힐키드가 빼고 로또그랑 소원사랑 지회랑 피엘이었어 다 피엘으로 만들었는데 나 기다렸다 차렷 안 피 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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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차렷 거점 백도 해야지 힐키드 피엘 해피엘 아 붙잡 컴퓨터 깍을 빨개있는 쪽 와하 잘못 들어왔다 정면 들어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아하 겐지 뭐야 얘 겐지 뭐야 얘 이거 나가서 싸워야 될 것 같지? 겐지 뭐야? 나 언제 봤대? 어 나 죽어요 내가 저래 안돼 싶었어 한 번 상대 궁 한번 빼줘? 한 번 한 번 한 번 괜찮음 자력 일단 목표 썼고 괜찮아 괜찮아 비틀 괜찮아 괜찮아 그냥 시간 좀 끄는거라 생각하거든 오 겐지 궁까지 게이드 게이드 내가 쉽게 꺼져줄 줄 알아 또 심지어 거점 뺏었어 네 거점 먹은게 돼요 비트 하나 쓰고 이거면 엄청 이득인데 어? 심지어 짤랐는데? 어? 어? 타이어로 한 명 또 자르러 갑니다 어 내 타이어 갤럭시 노트7인데 아 갱대 없났용 아 내 타이어 갤럭시 노트7 말 주차 이어가 아 아 뭐야 트랩 다운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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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센터 방안 죽을뻔 와 개놀랬어 약밟고 있길래 간대 아 죽었어 아 목표 목표 2층 2층 목표 솔져 거 거점 솔져 거점 오른쪽 와우 트랩 잘 쏴 죽였어요 그네스 아 트랩 잘 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맥을 너무 와서 에이맥이랑 구분을 못하겠다 아 아 아 아 아 지움 주지 마시니 자 제가 한번 비빌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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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한데 이미 서칭인거 같기도 하고 근데 에임 실력일 수도 있긴 있어가지고 뭐 이제 구간 가까워지니까 엔진거리 좀 전 그래 쓸만합니다 어 쓰레기 까지는 아니고 어 폐기물 정도 어 맞춰서 죽여야죠 굴려서 죽으면 안 죽어야 돼 좁은 것도 아니면 굴려서 못 죽임 트랩 좀 잘 쏘긴함 잘 쏘는게 아니고 금방은 너무 너무 쓰읍 좀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이제 핵쟁이들 너무 많이 보다보니까 이제 핵쟁인지 잘 아는 놈들인지 에임 에임 이상하면 바로 어 트릭 오른쪽 뭐야 총 아 예 겐지 만사 겐지 만사 뒤에 트레이스요 아 트레이 뒤에 쫓아온다 아 트레이 에임 너무 잘 쫓아온다 트레이 에임 앱 같은데 에임 앱 맞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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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서칭이네요 이미지 서칭이네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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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죽으니까 확실하다 이미지 좀 먹었어 자리아도 그래 이미지 정도 할만해요 매몰이 아니네 근데 어차피 이거 쟁탈전이라서 무종보도 못함 제대로 해야돼 왕 왕 호그다운 레벨 첫 레벨 이미지 맞네 이미지 맞네 딱 맞추자마자 훅 따라오잖아 오이 널 위해 죽겠어 은장까지 찍고 핵을 쓰면 같이 죽자 아 이 막파도 막파도 이 이분은 확실히 잘하는 분이고 아 아직 멀었어 내가 저를 얘기해줬던가 죽이는 타이어가 거의 준비를 했어 아 죽이는 타이어가 거의 준비를 했어 아 죽이는 타이어가 거의 준비를 했어 아 아 아 아 유인 선책 뒤에 뭐야 덧떠부셔? 다운 다운 오오 합법적으로 에이맥 켰다 어허 합법적 에이맥 잡았어요 에이맥 에이맥 잡았어요 에이맥 잡았어요 포크 그래 빠졌고 거점 안에 있어요 겐지고 오오 개통합니다 와우 아 아 겐지가 성관적이구나 맞네 황 patience 암 다음에 라운드 탑 라운드? 저 딜러 메가세요 지금 딜러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 바꾸신 건가? 아.. 아.. 저 딜러 또 오지게 하는데.. 아.. 쉴드님 쉴드님? 쉴드님, 쉴드님, 쉴드님 자리 하셔봐요 쉴드님, 쉴드님, 쉴드님 쉴드님, 쉴드님, 쉴드님 음.. 그로님이 딜러 딜러 하려면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로님이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뭐 와.. 트랙 왜 나보다 먼저 가는 것이오 아.. 큰일 나 다 죽었대 트랙이 있다 아.. 아.. 거점 2명 2명 할만할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위에도 한 명 있구나 일단은 소일저 다운 소일저.. 아 뭐야 핵 더 다운 2층에 한 명 있는데.. 2층에 겐지 모르죠 2층에 겐지 모르죠 killing 저.. 시선.. 아이, 그.. côté 김치 행정 한 번 써봤어요 솔져 솔져 2층 행정이 정면? 사이드로 온다 사이드 디바 격 걸려라 어 예 거점 오른쪽 거점 안 해 핵승이 나이스 솔져 조심 솔져 조심 헛 우리 매크린이 무빙 치는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1킬 에칸 깨야해요 깨야 돼요 9시 넘어와서 일단 경쟁전 마지막 하나 확실해져 자리야 2층 2층 자리야 위에 있어요 자리야 위에 덧 걸림 목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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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겐지 거점 오른쪽 나이스 할만한데 일단은 막판 확실해졌습니다 9시 넘어서 9시 넘어서 일단은 막판 확실해졌습니다 9시 넘어서 아 근데 아 진짜 뭐 끝났어야 했는데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아 막판 확실해졌고 여러분들 즐거웠어요 안돼 안돼 계속 빠져 아 아 5 4 3 2 3 5 5 5 5 5 5 5 5 4 5 5 5 5 5 5 5 3 6 5 6 5 6 마이콜 어깨 핵쟁이랑 2명 다 다운 나이 죽지어 맛있어 나이 죽지어 맛있어 나이 죽지어 맛있어 겐지다운 호우 뒤에 있다 오른쪽 우리 뒤쪽에 어허오 같이 간다 같이 갈 뻔 쏠쪼 오른쪽 합류 오오오오 오오 나이스 나이스 쟤나타 나왔어 쟤나 일단 로시우 다운 상대 로시우 다운 호그 거점하네 나이스 쉴드 나 살수있어 오 오이 사랑합니다 쟤나타 다운 솔솔죽 왼쪽 솔솔죽 왼쪽 아 오른쪽 오른쪽 있다 왼쪽은 겐지 왼쪽에 겐지 죽었거든요?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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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감사합니다 성관 제나타 제나타 극혐 오우 졌어 졌어 어 제나타 핵이에요 제나타 핵이야 아 얘 핵 맞아요 제나타 핵 맞아요 제나타하고 자리야 핵이에요 근데 게임은 자리야보다 제가 더 좋은거 같아요 음 그런거 같아요 타이어 찼어요 덴 듯 잘어오고 합니다 아 나 죽어요 와 조하두씨 막피감까지 와 호우 개피 호우 거점 안에 목표 목표 좋으면 어 왜 안누워 호우 거점 안에 있어요 호우 거점 안에 있어요 호우 가냥 호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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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거점 안에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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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맥클린이 제 한타 못 제 한타 제 한타 핵 맥클린이 나가면 자리야 있어요 거기 와랄랄랄랄랄라 롭 롤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뭐야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왠.. 오른쪽 호그 오 야타고 있겠어 오 히트 게이드 루시우 거점이 맥크리 반사빠졌고 아 겐지 반사빠졌고 이거 퀴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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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달려 라인 달려 안 돼 더 빨리 맞춰져 밑에 한개 트레이어킹 빠졌고 핵핵핵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 빨리 꺼졌어 아 막판 2리래 시즌2 마지막판 2리래 아 마지막판 최구의 왜 내가 나오죠? 핵쟁이가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예이스 아 예이스가 했습니다 아 티어 사라졌어 어? 없다 티어가 어? 어? 박제됐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박제됐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라졌어 시즌 마판이라서 그래도 점수는 올라가겠지? 뽀로롱 이 점수로 박제되는건가? 51점으로 박제되는건가? 아니면 그걸로 박제되는건가? 한번 봐야겠다 경쟁전은 다쳤어 2000점 경쟁전 포인트 받았고 경쟁전은 아 예비시즌 완전히 다친건 아니고 3시즌 말고 시즌 예비 경쟁전이라고 해서 열어둔다고 했었거든요 열어뒀는가보네 어 막판 끝난걸로 점수 박제됐네요 정크렛 14시간 소브라 5분 소브라 저거는 정크렛 뺏겨가지고 했던거고 정크렛 뺏겨서 정크렛 뺏겨서 모니터